진정한 언어 유의자라면 남들 사람이 어떻든지 해야되요 오렌지가...오렌지 그거 나쁘지 않은데? 오렌지를 먹은지 얼마나 오렌지 말고 세마트 아재개그에 따라와서 어제개그 말고 아재개그? 네 어 식인종이 우산인 것 처럼 없으면 우산을 쓰나요? 아니요. 패스트푸드 아 왜그래요? 식인종은 사람을 먹잖아요 어 그런데 우산인 볼트가 빠르잖아요 어 그러니까 빠르다는 패스트 우와 영어식이네 우산인 볼트는 몇 볼트야? 모르겠어요 220볼트인가? 응 고마워요 네